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빈스코 립스코입니다. 이번에 입생로랑에서 신상 촉촉 립이 출시가 됐는데요. 바로 입생로랑 캔디 글레이즈 컬러 밤입니다. 쫀쫀한 컬러감이 입술을 싹 감싸고 나면 촤르르 맑은 윤기가 올라오는 존니의 존니의 촉촉 립이에요. 지난번 메이크업 영상에서 4호를 사용했을 때 전 컬러 리뷰를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메인 컬러 4가지는 선물로 제공받았고 나머지 컬러들은 직접 구매했어요. 제가 구매한 거는 각인 서비스도 받아서 여기 이렇게 민스코라고 적혀있어서 좀 애착이 가는 요즘 최애 촉촉 립인데요. 지금 바른 것만 봐도 진짜 쫀쫀 탱글하게 뭔가 입술에 필러 맞은 것처럼 표현을 해주잖아요. 정말 정말 예쁘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는 립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예뻐서 용서가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떨지 한번 오늘 이 입생로랑 신상 립 립스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입생로랑 캔디 글레이즈 컬러 밤은 총 10가지로 출시되었어요. 2호는 투명 플럼퍼로 카톡 선물하기 전용 컬러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9가지 컬러만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기존 볼립드 샤인 라인이랑 비슷한 패키지지만 로고가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클래식한 입생로랑 로고였다면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기존 볼립드 샤인들은 이 겉에 있는 띠지의 컬러들이 컬러마다 달라서 색상 구분이 조금씩 됐었는데 이번 거는 모든 컬러가 다 핑크색 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컬러 구분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이 캔디 글레이즈 컬러 밤은 닿자마자 쫀쫀하게 녹아드는 촉촉한 밤 타입 립스틱이에요. 맑지만 선명한 컬러감에 촤르르한 광택이 너무 예쁜 제형인데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컬러 밤, 컬러 립 밤 같은 제형보다는 고발색에 더 쫀쫀한 질감으로 나왔어요. 입술에 닿자마자 스르륵 녹아들이는 멜팅 제형이기 때문에 제형이 정말 물러요. 그래서 다이얼 타입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다이얼 타입으로 조금 조금 올라오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한 번 발을 양만 올려서 사용하시는 게 깔끔합니다. 안 그러면 다 물러버리고 지저분해지고 오히려 입술에 뭉칠 수 있어요. 딱 소량만 사용하세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이런 다이얼 타입들은 보통 후진이 안 돼요. 다시 되돌려 넣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었는데 입생로랑은 또 신기하게 이게 후진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뺐다 싶으면 이렇게 다시 되돌려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제형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런 제형들은 후진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건 진짜 큰 장점이에요. 입술에 닿자마자 컬러가 쫀쫀하게 녹아붙는데 한 번 얇게 발라도 탱글한 광택감이 느껴져요. 하지만 한 번 더 터치해주시면 마치 물막 올라온 것처럼 물기 촤르르한 광택이 올라와요. 이 광택감이 입술 결점을 싹 다 눌러버려서 입술이 탱글탱글해 보입니다. 맑고 예쁜 광택감이 음파음파해도 사라지지 않는 게 또 장점이에요. 기존 볼립데 샤인 제형도 스르륵 멜팅되는 느낌이었죠? 볼립데 샤인은 얇게 녹아나고 더 투명한 느낌의 제형이었다면 이번 캔디 글레이즈 컬러 밤은 더욱더 녹진녹진한 설탕 시럽 같은 느낌이에요. 발색력도 더 선명합니다. 전체적인 컬러감을 보면 쫀쫀탱글한 제형이라 선명하지만 맑은 느낌이 가득해요. 살짝 누디한 컬러부터 쨍한 컬러까지 다양한데 저는 앞쪽 코스들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볼립데 샤인 라인이 정말 향이 좋은데 그 망고향을 그대로 담아서 맞자마자 어? 입술이랑 향이다 외칠 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 정말 향긋한 망고향. 그리고 제가 이걸 바르다 보니까 정말 비슷한 제형을 찾았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좀 많았던 제형이에요. 최근에는 보기 어려웠던 제형인데 3CE의 플럼핑 립스 제형과 정말 정말 비슷합니다. 탱글 쫀쫀하지만 쉽게 무르는 연약한 제형까지 닮아있어요. 아마 라떼들은 이런 제형이 완전 새롭진 않을 거예요. 다만 정말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마음. 아마 지금까지 쭉 보시면서 이런 광택 촤르르한 제형이라면 과연 묻어남과 지속력은 어떨까? 좀 걱정되실 텐데 예상하시는 대로예요. 정말 예쁜 광택감을 가졌지만 착색력은 전혀 전혀 없기 때문에 지속력 있는 타입의 립은 아니에요. 컬러 지속력 자체는 되게 약해요. 묻어남도 역시 엄청납니다. 그대로 다 묻어나온다는 점은 큰 단점이긴 하죠. 하지만 이 광택 포기 못해. 묻어남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광택. 그리고 좀 많이 바르면 이에도 잘 묻으니까 이것도 좀 주의해주세요. 그래도 기존 촉촉 제형에서 많이 좋아졌다 생각한 부분은 제가 기존 볼립트 샤인이나 입생로랑의 촉촉한 틴트들을 사용하면 오히려 각질이 불어나서 마르면서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제형은 각질이 물론 촉촉한 제형 때문에 불어나긴 하지만 이 광택감과 보습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각질이 마르진 않아요. 그래서 각질이 말라서 부각되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컬러 지속력은 약하지만 보습 지속력 자체는 정말 짱짱해요. 제가 컬러들을 발색하고 지우는 과정에서 분명 컬러는 지워졌는데 입술 위에 쫀쫀한 보습력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를수록 계속 입술이 케어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촉촉하게 입술을 케어해주면서 쫀쫀 탱글 촤르르하게 제형이 올라오는 점 그리고 맑은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뻤지만 어쩔 수 없이 지속력과 묻어나면 좀 포기해야 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서 발색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번 9가지 컬러 발색해볼 건데요. 이 제형은 발라보니까 그라데이션과 발색, 그 중간 느낌의 발색이 너무 예뻐서 이 느낌으로 한 번 발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고고! 먼저 4호 누드플레저 개인적으로 최애인 촉촉 누드 컬러예요. 제가 좋아하는 맥 비즈니스 캐주얼보다는 브라운 톤의 누드이고 헤라 스피치리스보다는 좀 더 맑은 느낌이에요. 입술 위에서는 딱 누디한 느낌으로 올라와요. 생각보다 아주 웜한 누드 컬러는 아니라 뉴트럴하게 바르실 수 있고 입술 컬러도 약간 비춰 보이기 때문에 바르는 사람에 따라서 컬러가 찰떡으로 잘 스며들 것 같은 색이에요. 고급스럽고 청순한 촉촉 누드 컬러라 단독도 예쁘고요. 위에 이렇게 다른 촉촉 립 컬러들 얹기에도 좋아요. 촉촉 립 베이스로 추천합니다. 5호 핑크 세리스펙션 이건 차분하고 맑은 핑크 컬러예요. 좀 더 핑크빛이 강하지만 헤라 란젤이 좋아하셨던 분들도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청순한 여름 쿨톤 핑크빛의 물먹립을 만들어줘요. 저는 입술색을 살짝 커버하고 발라서 조금 더 연해 보일 수 있는데 입술색이 진한 분들은 조금 더 진달래빛으로 올라올 거예요. 이 컬러는 채도가 너무 튀지 않게 살짝은 눌린 뭔가 누디한 느낌도 나는 핑크라서 역시나 고급스러운 컬러였어요. 6호 버건디 템테이션 포도잼 같은 녹아내리는 듯한 플럼 버건디 컬러예요. 포도주를 가득 머금은 것 같은 색감으로 발려서 진짜 매력적이에요. 안쪽에 좀 더 녹이듯이 터치해서 탱글한 느낌을 더 살려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딥하지 않고 오히려 물기 머금은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서 보기보다 자연스럽게 바르기 좋았습니다. 이거는 겨울 굴돈 분들한테 매우 매우 추천드릴게요. 7호 베이지 블리스는 투명한 장밋빛 레드 컬러예요. 따뜻한 핑크색 장미에 이슬 머금은 듯한 컬러인데 이것도 진짜 진짜 예뻐요. 장밋빛과 레드빛의 중간 느낌으로 완전 레드도 아닌 게 완전 장미도 아닌 뭐 데일리로 생기주기 참 좋은 컬러죠? 8호 칠리 딜라이트 약간의 고추장색이 섞인 레드입니다. 맥 로컬셀럽이랑 좀 비슷한 결의 컬러였어요. 하지만 제형 특성상 되게 맑고 투명하지만 컬러는 쨍하게 올라와서 훨씬 채도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칠리의 느낌보다는 오히려 오렌지 레드 컬러 같다고 느꼈는데 또 완전 오렌지보다는 레드 자몽과 칠리 그 사이의 컬러감이에요. 웜 레드 컬러로는 이 컬러가 제일 영롱하고 예뻤습니다. 9호 탠저린 티즈 약간 핑크 코랄이 레드에 섞인 컬러 같았어요. 8호보다 좀 더 밝아진 레드고요. 핑크 코랄에 싱그러움이 섞여 있어서 좀 더 영하게 느껴졌고 봄에 잘 어울릴 색감이었어요. 코랄 레드 좋아하신다면 9호 추천할게요. 10호 레드 크러쉬 쿨한 핑크가 섞인 레드예요. 맥 레이디 버그보다 더 쿨한 색감이고요. 입술 위에서도 푸른기가 좀 돌아서 확실히 8호나 9호보다 쿨한 체리 레드처럼 올라왔어요. 누리한 컬러들도 너무 예뻤지만 쨍한 컬러들도 탱글하게 바르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좀 더 쿨한 레드 찾으시면 10호가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요. 11호 레드 스릴은 9호랑 10호를 섞어놓은 것 같은 컬러예요. 핑크 코랄보다는 조금 더 쿨하고요. 핑크보다는 조금 더 웜한 그 사이의 느낌? 바르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온도차가 좀 다른 것 같은 컬러로 9호, 10호 사이의 미지근한 온도지만 쨍한 색감 원하시는 분께 추천할게요. 12호 코랄 익사이트먼트는 가장 여리여리한 라이트 코랄 컬러예요. 봄웜 라이트 톤이라면 12호를 가장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데 그 정도로 여리여리한 코랄이고요. 제 입술 색이랑 섞이면 조금 더 핑크빛이 올라와요. 워터 스테인 밴드 코랄 좋아하셨던 분들 많은데 고급보다는 조금 더 핑크 톤이 많이 도는 색감입니다. 이것도 화사하고 청순하죠? 이렇게 입생로랑 캔디 글레이즈 컬러 밤 9가지 컬러 모두 발색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광택감이며 컬러감이며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쫀쫀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계속 입술 안쪽에서 쫀쫀하게 제 입술을 붙잡는 느낌이 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렇게 탱글한 느낌이 오래가는 거는 또 오랜만이라서 요즘 최애로 정말 잘 바르고 다녔습니다. 다만 이걸 바르려면 마스크는 세부리형 마스크가 필수예요. 세부리형을 껴야 마스크에 립이 안 묻거든요. 립 제품 좋아하시는 코덕분들은 세부리형 마스크가 필수예요.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애는 4호, 5호, 6호였는데 여러분들 최애 픽도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내일도 힘내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